일단 커피. 커피. 초콜릿도 있네. 카페. 카페. 원 아이스 초콜릿. 원 아이스 카페. 원 피자 볼렛. 덱스 잘한다. 되게 든든했어, 덱스.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또 나 덱스 좋아하나 봐. 이정도 따뜻하네. 덱스가 이렇게 마음에 빨리 들어올 줄이야. 최종 선택이네. 최종 선택. 할 것 같은데, 서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종 선택. 최종 선택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도 할 것 같아요. 정해졌어, 지금. 내가 한꺼번에 나왔어, 지금. 낯선 남자가 덱스와 함께.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긴장해, 지금도 긴장돼. 좀 빠르게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세컨. 어우, 잘한다. 어우, 형님한테 저는 마음을 완전 좀 열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너 찍을 거야. 나는 너는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택시를 그러면 제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낯선 남자 덱스와.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우리 가방도 실어야 해요. 우리 가방도 실어야 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아, 이 정도? 트렁크도 있고. 저 흰색 차 좋은데요? 흰색 차 좋아 보인다. 흰색 차 타자. 우리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얼마나? 40,000원? 아, 너무 싸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40,000원. 차도 좋고. 어우, 이건 차 좋아 보인다. 나이스 카드, 나이스 카드. 저희가 탄 아주 좋은데. 저희가 탄 아이스를 제일 좋은데? 오우! Got It! 오케이. 교수님, 여기도 안녕이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랑 시연이 형님은 이제 오토바이를 빌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진짜 단 둘만의 시간이네 서로 안 쳐다보네 낯선 남자와 덱스와 함께 떠나고 있어요 계속 낯선 남자래 형님 오토바이 몇 년 타셨어요? 나는 사실 좀 오래 탔어 너는? 저는 사실 면허 자체를 딴 지가 한 1, 2년 밖에 안 됐어요 리액션이다 막상 또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어색어색하네요 아우 숨막혀 입맛이 비슷해 살짝 그치? 그쵸 매운 것도 좋아하고 아니 근데 둘이 비슷한 게 많은데 맞아 시티 보이잖아요 저 장식컬이 좀 약해가지고 맞아 나가 나가 맛있어 좀 봐요 비가 약해 안 먹어 너 먹어 아니 저 앞다리라도 그냥 먹어 아 안 먹어 와 여기서 진짜 못 먹겠어 와 고수 와 아 저때 너는 정말 이시현 2네 너랑 똑같아 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기현이 형님이 기현이 형님은 기현이 형님처럼 한번 먹어보자 이게 잘 안되더라고 아 먹었다가 또 탈 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제가 그래요 일단은 아무래도 시현이 형님이랑 단둘이 있는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빠르게 친해지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먹는 걸로 접근을 해보자 근데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가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덱스라는 친구랑 저랑 이틀 정도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맞는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수줍어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무릎깍지 뭐야 이거 어떻게 아니 설레인 노래 좀 바꿔줄라 진짜 보기 싫은 것 같은데 너 인마 너 질투하는 거니 지금? 우와 이거 멋있다 이거 패키구나 패키는 이탈리아 바이크야 아 진짜요? 확실히 시현 형님이 이런 바이크 브랜드를 바로 알아보셨어 오토바이도사지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님? 살라마 살라마 와우 우와 되게 많네 바이크 상태 좋은데요? 우와 나 이렇게 큰 게 있어? 우와 찌리찌리 타지 아주 진짜 진심으로 신났어 저때 이게 빠니 형님이 타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기아 형님 빠니 이거 못 탈 것 같아 작아야 돼 바이크 타는 스타일을 알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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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겠다 되겠다 오.. 딱이야 딱이야 좀 바구니티에 들어야 되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자기 몸 사이즈에 굉장히 편안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해서 머리가 커서 그래서 바이크를 고르는데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바이크를 고르는데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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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Can.. Can I try? Uh.. What is the size? We rent 3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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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이즈. 내 친구? X, Y, X, Y. 큰, 큰 사이즈.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도대체 졌던 사람들이야. 큰, 큰 사이즈. 큰, 큰 사이즈. 큰, 큰 사이즈. 큰, 큰 사이즈. 고맙다, 아주. 몇 번을 체크해 주네, 그냥. 우리는 4명이예요. 1, 2, 3, 4. 네. 여러분, 차량을 가야 될까요? 네. 우리 먼저 가야 될 거예요. 다른 지역에 만나요. 차량을 가야 될까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진짜 깜짝 놀랐어, 나와. 너무 잘해요, 여러분. Can you pick up the bicycle in airport? Can you? Thank you. And last, we have a very big bag. You pick up my bag together? Yes, sure.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잘한다. Okay. Really? Nice trip. 저희 짐을 이 바이크샵에서 고항까지 갖다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금액이 렌탈 금액에 포함돼.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괜찮네. 저는 이제 시현이 형님이랑 다른 형님들 올 때까지 기다릴 카페가 필요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마다가스카르의 청담동이래요. 와우. 우리 이시현 배우님한테 어울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럭셔리한 카페였어. 오, 여기가 진짜 청담동 많네. 와, 좋다. 저랑 시현 형님 입맛이 또 비슷하니까 제가 실패하지 않을 만한 음식들로 좀. 캐비오 하나 볼까? 캐비오도 있었어? 돈 좀 확인해 볼게요. 와우. 와우. 살라마. 살라마. 일단 커피. 커피. 어, 초콜릿도 있네. 카페. 카페. 원 아이스 초콜릿. 원 아이스 카페. 원 아이스 카페. 원 피자. 콜렛. 와, 덱스 잘한다. 되게 든든했어, 덱스. 땡큐. 와, 살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근데 확실히. 땡큐. 우와. 진짜 맛있다.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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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라 지금. 음. 나이스 형님. 음. 이따지. 한국인데, 여기. 한국인데? 그렇지, 그렇지. 한국인데? 너무 좋다. 근데 저희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이제. 핵심보다는 좀 친해진 것 같아요. 형님은 연기 몇 년 차세요, 지금? 나? 내가 2009년도에 데뷔했어. 드라마 친구라고. 연기하잖아, 이제 연기하는 기사 봤는데? 그러게요, 형님. 이제 어찌어찌 또 하게 됐는데. 저 안 그래도 그런 건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네, 이제 연기 얘기도 공통점이 있네. 그러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형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그때 멘탈을 어떻게 딱 잡아야 될까. 너무 버버버버떨을 떨 것 같고. 좋은 멘탈이 하나 있는데. 다신 안 볼 생각으로 연기해야 돼. 네 성격대로 밀어붙이면 돼. 그냥. 잘할 수 있을지. 잘해야 되는데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체력. 체력. 체력도 좀 중요해. 그게 넌데. 그 역할 속의 덱스는. 아, 재밌겠다. 나 한번 구경 가도 되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형님 있으면 제가 더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대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같이 가잖아. 그럼 힘이 돼. 그러면 한국 가서 한번 형님한테. 한번 한국 같이 가보자고. 자신이. 근데 뭐 하나라도 더 얘기해 주고 싶어하는 게 보여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가는 게 오히려 나.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 내가 정답이야. 내가 정답이야. 저는 사실 시현이 형님이 저를 약간 비웃을 줄 알았어요. 야, 네가 뭔데 뭐 연기를 해.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야, 처음이니까 떨 수 있어. 괜찮아. 얘기한 것도 사실 큰 용기였을 거예요. 나 연기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형이 널 도와줄게.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또 나 덱스 좋아하나 봐. 아, 이 정도 따뜻하네. 덱스가 이렇게 마음에 빨리 들어올 줄이야. 최종 선택이네. 최종 선택. 할 것 같은데. 서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종 선택. 최종 선택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도 할 것 같아요. 정해졌어, 지금. 내가 한꺼번에 나왔어, 지금. 이 안에서. 낯선 남자와 덱스와 함께.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긴장해. 지금도 긴장돼. 좀 빠르게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세컨. 아우, 잘한다. 형님한테 저는 마음을 완전 좀 열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너 찍을 거야. 해가 될까? 해가 될까?